서울 송파구 한성백재박물관은 다음 달부터 시민을 위한 무료음악회인 4개 콘서트 가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2일과 16일, 10월 7일과 21일에 열리는 콘서트 관람 신청은 공연일 11일 전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받습니다. 한성백재박물관은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야간 개방 특별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한성백재박물관은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야간 개방을 가져다니다.